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데이터 BOSCEL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온본의 마이크로소프트 거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장난감 렌탈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여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회원 구분을 더블 클릭, 대여 일자를 더블 클릭, 분류명을 더블 클릭, 총 대여를 더블 클릭합니다. 4개의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구요. 조건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결과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BOSCEL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회원 구분을 보고서 필터에 배치하시구요. 대여 일자를 행에다가 배치하시고, 분류명을 열에 처리하시구요. 총 대여료는 합갑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좀 보시면, 현재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대여 일자 분류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의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선택하시면, 네,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 대여 일자를 기준으로 월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대여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가셔서요. 월별로 하겠습니다. 월이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그 다음, 완성된 피버 테이블의 보고서는, 자동 서식 표 1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가 되어 있는 자동 서식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표 1 형태를 찾습니다. 표 1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피버 테이블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는, 부분 점수 없이 10점 문제이구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가겠습니다. 매크로구요.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항상 비어있는 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우수 고객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 고객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첫 번째, 회원 구분별 내림 차순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비 오셀을 선택하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내림 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자동 필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정립 포인트가 3만 이상입니다. 아이오 셀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은, 3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3만 포인트 이상의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매크로 기록하는 거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구요. 다음은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클릭하시고, F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연결할 매크로는, 우수 고객 보기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를, 우수 고객 보기, 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구요. 매크로 문제도, 기록하는 문제 5점, 연결하는 문제 5점에서, 10점, 100점입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대역건수 계열은, 보조, 세로, 갑축으로 표시되도록, 총 대역건수가, 아래쪽에, 파란색, 마름모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으면, 선택하시구요. 어려우시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현재 선택 영역에 가셔서, 계열 총 대역건수를,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 세로축으로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고, 문건 세로 막대형 차트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차트를 바꾸고, 보조축 선택하셔도 되구요. 보조축 표시하고, 차트를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눈으로 편하게, 먼저 차트 종류부터 바꿔볼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세로 막대형 첫 번째, 문건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확인하셨는데, 이제는, 이 마루모 마저도 선택할 수 없게끔, 화면에 안보이시네요. 아까와 같이, 레이아웃에 가셔서, 현재 선택 영역에, 계열 총 대역 건수 선택하시구요. 아래쪽에 이렇게, 막 가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계열 서식을, 지정을 보조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이제 오른쪽 눈금을 통해서, 막대 그래프를 볼 수 있도록, 보조축으로 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로축에 있는, 표시 단위를 만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세로축에 있는 값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표시 단위를, 만을 선택합니다. 만, 근데 숫자로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4개, 만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곱하기, 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값을, 문제 봤더니, 가로로 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요. 곱하기 만을 값을 선택해서 지우시고, 직접 한글로 만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만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시고,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요. 방향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꾸시구요.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우리 레이아웃의 레이블의 차트 제목에 가셔서, 차트 위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장난감, 분류별, 매출, 분석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보조 Y축에 대역건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 선택하시구요. 여기에 대역건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이나 왼쪽에는 제목이 없는 것 같구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범내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내에 가셔서, 아래쪽에 범내 표시, 다섯 번째,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에 그림자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그 다음 그림자, 그 다음, 미리 설정에 가셔서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하시구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신 다음, 닫기를 누릅니다. 다섯 개의 항목을 작업을 다 하시구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세 개의 항목의 프로시저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장난감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온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 해놓으시구요. 장난감 검색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장난감 검색 화면을 보여주세요.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에서요. 폼이 초기화되면, 데이터를 C6부터 C23의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구요. 장난감 검색 화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 보기를 갑니다. 그 다음, 우리 개체에서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저 폼을 선택하시구요.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연결하실 개체는, 콤보, COMBO, 장난감, 이름, 로우소스 라고 입력하시구요. 연결할 데이터는, C6부터, C23입니다. 라고 넣으시구요. 첫 번째 작업은, 폼 초기화 작업까지 하셨구요. 두 번째, 두 번째 하기 전에, 세 번째 문제가 좀 더 쉬우니까,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폼이 이제 메모리에서 제거되도록, 개체해 가셔서요. 종료 버튼, CMD 종료 선택하시구요. 메모리에서 제거하면서 닫겠다.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검색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폼에다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가셔서요. 검색 선택하시구요. CMD 검색, 다음,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의 실제 가졸 행위를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건데요. 아이로는, 사용자가 장난감 이름을 선택했을 때, COM 콤보 장난감 이름, 이름을 선택했을 때, 리스트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 번호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돌아가서 확인해 보신다면,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하겠구요. 장난감 검색 클릭하면요. 화면이 보일 거구요. 폼 초기화에 장난감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엑소소소를 선택하면요. 엑소소소는 C6셀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에 가서 장난감 아이디와 분류명과 사용연령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여기에 표시해야 되는데요. 리스트 인덱스는 엑소소소를 선택,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클래식 아기별 상자를 선택하면 1이 반환되구요. 뽀로로 고속열찬 2가 반환됩니다.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값이 반환되는데, 0에다가 얼마를 도해야만, 여섯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플러스 6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아이로우에다가 장난감 이름을 하나 선택하면, 첫 번째 값을 선택하면 0이 나오는데, 플러스 6을 해야만 여섯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다. 플러스 6을 하시구요. 이제는 행의 값을 구했습니다. 폼에 txt 장난감 아이디, 장난감 아이디에다가는 셀즈 아이로우에서 구한 여섯 번째 행에 장난감 아이디가 비열이 있으니까 2라고 넣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형식이 비슷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텍스트 분류입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분류인데요. 텍스트 분류는 엑셀 표에서 d열이 있습니다. d라면 여섯 번째 행에서 네 번째, 열, 4라고 바꾸시구요. 그 다음 분류 옆에가 사용연령입니다. 연령이라고 좀 수정하시구요. 연령은 2열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10에 있다라고, 5라고 바꾸시구요. 그 다음, 1의 대여료, 그럼 대여료라고 입력하시고, 여섯 번째, 10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6이라고 넣으시구요. 그 다음에 장난감 가격입니다. 텍스트 가격이라고 컨트롤 이름은 사용되어 있구요. 이제 일곱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제조사, 제조사 입력하시고, 여덟 번째 열, h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위치만, 열의 위치만 8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구요. 추가적으로 복사했던 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 이름은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구요. 폼에 가셨을 때, 장난감 아이디 선택하면, 속성에 가셔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이름들 확인할 수 있구요. 다행히 지금 문제에서는, 컨트롤 이름이 다 가로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입력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구요. i로는 행의 위치, 2, 4, 5, 6, 7, 8은 열의 위치인데, 2가 b열, 4가 d열. 그래서 a열부터 시작해서, 1, 2, 3, 4 라고 카운트를 하시면 되겠죠. 구하신 값을, 작성하신 프로시저가, 작성하신 프로시저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셀로 돌아가셔서요. 장난감 검색 클릭하시구요. 첫 번째 거 한번 선택해 보시고, 검색, 맞게 나오나 확인해 보시구요. 뭐 임의로 이제 하나씩 선택해 보고 확인해 보시면, 맞게 검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면, 창에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프로시저 문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입니다. 분석과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